오랜만에 아빠가 태어나고 돌아오 아빠를 보는 강아지들 아빠 왔어! 아빠! 아빠 왔어! 봉순이 밖에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었어 우리 봉순아 냄새 맡는다 아빠한테 꼬랑래 나지? 귀여워 처음이야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이렇게 봉순이 와 바이 듯해 어떡해 애들도 엄청 보고 싶어해서 특히 봉두도 진짜 꼬뽕이도 반기는 왜 이렇게 웃기냐 꼬뽕이 기다려 깐봉이 머리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쁜이가 아빠야 아빠 아빠 엄청 기다렸잖아 꼬뽕아 너 귀 넘어가니까 봉순인지 꼬뽕인지 모르겠다 우리 봉순이가 아빠만 기다렸다며 우리 봉순이 잘 지냈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봉순이는 아빠 제일 좋아하지 봉순이가 이렇게 왔다 봉순이가 자기 만지라고 하잖아 봉순이 얼굴 보고 싶었잖아 봉순이 얼굴 보고 싶었잖아 봉순이가 막아 가졌기 봉순이가 놀라 Goodnight 봉순이가 현실인이 지 sealed 이제 깜봉인가? 깜봉 뚱땡이 근데 나 안길 땡상 좋은 표정이다 아빠 뽀뽀 싶었어? 아빠 엄청 핥아요? 지금은 안을 때야 안을 때하고 뽀뽀할 때 구분해야 돼 얜 뽀뽀 엄청 좋아해 아빠 입에서 냄새나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이러면 안 돼 귀여워 안을 땐 안 해야지 뽀뽀는 뽀뽀쟁이야 뽀뽕아 좀 굳긴 해도 뽀뽕이 뽀뽕이 남기는 거 잘하죠? 아이고 예뻐 좋아해 기분 좋은 지금 긴장했어 나 보고 싶었어요? 귀여워 지름 치워라 지름 치워라 지름 치워라 황씨들 이거 황깜봉 황봉불 황씨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뭔데? 예뻐 고집있어 고집있고 또 정의로워 봉순이도 황씨할래? 봉순이도 황씨죠? 알았어 고집있어 봉순이도 황씨할래? 보라 여보 다음날 황씨할래? 감사합니다.